가르침과 복덕이 일상 곳곳에서 실현되기를 추억을 합니다. 부처님의 자비와 강령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 일과 명주를 여시 증거하여 고설전에 계시다는 오직 나흘로 높음이라 하십니다. 대중은 아시겠습니까? 이렇게 독특한 날목으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야당 독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고을의 유성근 기원님 또 장상수 의장님 또 강은희 스님은 신심이 돈독하고 수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고 함께하는 나눔과 불기 2566년 부처님 모시날을 맞이하여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 장학재단 이사장 유병선 네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오광명 문화장학재 위에서 노을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훌륭한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.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 날이 날이 날 봄을 넘쳐 끝없는 세상의 소식 우리의 발언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 우리의 발언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 알 dream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